안녕하세요. 드립받습니다. 지금 레벨 5가 되어서 안수진하고 연결이 되고 있네요. 특히나 움직인데요. 게이틀 등장한 내용이에요. 자고는 또 제가 할 수 있겠지만. 스테이지 5를 뭐 다 깨라 하는데. 뭔지도 모르겠다. 아 이거 스테이지 1만. 지금 뭐야 이거. 스테이지 하니까 이 자목들이 다 보아라네. 아 이거 알았으면 다 잡고 하는건데. 명칭이래. 명칭이래. 뭐 어떻게 해주면 상자가 해야하는데. 그냥 스테이지 5 클리어 할 때. 보여드릴게요 계속. 뭐. 지금 뭐 상자를 깔까요. 여기 있지가 않은데. 혹시 알아요.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까. 지금 지금 여기서. 이게 이미 있거든요. 이런것도 먹고. 장갑목 갖고 있어. 초기야. 이거 뭐야. 그냥. 잠깐만. 잘못한거 같은데. 나 이거 카드 많이 써가지고. 이거. 현재 카드 별로 안남았을텐데. 초기 해가지고. 이거 지금 카드가 더 늘어난거 아니에요. 아 나 진짜. 일단. 구경한 과정. 제가. 아직 꾸준거 필요없단 말이야. 이 카드 되기부터 꾸준거 필요없어요. 이런거 다 필요없어요. 오오. 오오. 저거 봤다. 저거 봤다. 저거 봤다. 저거 봐. 죄송합니다. 일단 이니지에요. 내 마지막 카드가 좋은거거든요. 털에 계속 기업해지.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있으면 좋아요. 있어야 돼요. 일단. 검성이 하나이기 때문에. 자. 여러분 덕분에. 슈퍼레 하나가 없네요. 가장 좋은거. 일단. 이 잡목들을 잡고 스테이지 클리어 하겠습니다. 나.